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트레이터 3, 4장의 1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창조시와 타락구의 상태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항, 인간성에 기친 타락의 결과,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달아 만들어졌다. 두 번째입니다. 그의 오성, 즉 판단 또는 명처는 자신의 창조자와 영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으로 꾸며져 있다. 동그라미 3번, 그의 심정과 의지는 청렴했고, 동그라미 4번, 그의 모든 애정은 정결했고, 5번은 전인은 거룩했다. 창조시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념하여 타고란 은사를 상실하고 말았다.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 흥미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죠. 여기서 상실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상실했다. 상실했다고 되어 있는 말이, 여기 보시면 전인은 그렇게 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forfeit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상실이라고 제가 단어를 썼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로스트 한다든가, 루저라고 그러죠. 그리고 forfeit라고 하는 게 또 하는데, 이 두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루즈,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타락의 상태의 두 번째를 우리가 살폈기 때문에 판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루즈라고 하는 말과 forfeit,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없어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 그대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탁월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것이 루즈라고 되어 있다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다. 그러니까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마치 우리가 전투에서 빼앗긴 것처럼 이거는 없어졌다는 거고, 이거는 빼앗긴 거예요. 다시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몰수당했다, 재산 몰수당했다, forfeit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세금을 다시 내거나 벌금을 다시 낸다면 다시 그 재산을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 깊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he forfeit, this excellent gift라고 하는 말은 타고난 은사가 몰수당했다, 상실하고 말았다. 상실이라는 말은 몰수라는 말이 훨씬 좋은 것 같죠. 몰수당했다, 몰수당하고 말았다. 그리고 본래 자신에게 있는 것과는 정반대로 정반대로 눈먼 마음과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을 어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거는 지성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성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성, knowledge. 지성은 눈물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소름껴치는 어둠과 그리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발하게 되어져요. 오성. 판단이 흐릿하게 되어지죠. 오성 자체가요. 그 다음에 심정과 의지는 그래서 판단은 있는데 굉장히 참된 것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심정은 무엇이었는가 청렴했는데 이제는 싹 하고 말았다. 애정은 불교라고 말았다. 이렇게 우리 타락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판사하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자, 포프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수당했다. 빼앗겼다. 이게 훨씬 낫겠죠? 상실했다. 그럼 다시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없어져 버린 게 아니에요. 자, 이러한 탁월한 은사들은 영의 은사들이다. 영의 은사다. 또 다른 말로는 영의 기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타락의 상태에 이르기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사탄의 선동이 있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자발성이 있었다. 다른 말로는 제멋대로 또는 자의로 또는 자발로 이러한 불순종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패성을 낳았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려면 창조 시의 인간과 창조 후의 인간의 상태를 잘 봐야만 한다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탁월한 은사와는 정반대로 본인에게 있는 이 있는 정반대로 마음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반하게 되어 심정과 의지는 사악하고 오반과 왜고집이 자리 잡았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효로 남겨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이 개인적 자격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보면 것이 왜 모든 인간에게 이게 다 책임이 돌려가야 됩니까? 이렇게 되어있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웨스터민스터 대결의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결의 문답 이걸 22문으로 우리가 가고요. 그리고 소결의 문답은 15문으로 한번 가서 그러면 아담이 당시에 하나님과 은약을 맺게 될 때에 은약이라고 하는 이 숙제도 우리가 남겨두고 우리가 가야 되겠습니다만 과연 개인적 자격이었는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결의 문답 22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의 최초의 범죄로 타락했나? 모든 인류가 타락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적으로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공인으로 아담과 맺은 은약은 자신만 아니라 후손을 위한 것이었다. 여기 보시면 아담이 공인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인이란 뜻 아시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만이 아니라 not only but for his posterity 모든 인류와 그 후에 나올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은약을 맺는데 지금 우리는 시간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시간에서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맺을 때의 은약 보통 우리가 이걸 행위의 은약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시간 나면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나와야 설명을 하는데 은약을 맺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잖아요. 영원한 분이에요. 그 다음은 아담은요. 아담은 시간의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인간의 시간이에요. 그럼 하나님 쪽에 하나님 쪽이라는 말 또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현재잖아요. 이 전체의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난 사람은 만들어진 사람은 아담이지만 앞으로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또한 공인으로서 그것을 하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아담과 1대1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아담 너가 그 전에 최초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1대1 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르미니우스파가 원죄를 부인하는 그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이단성을 표현하는 부분들이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교리 문답을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교리 문답 16문이네요. 모든 인류는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로 타락했나? 같은 질문입니다. 아담과 맺은 은약은 자신만 아니라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왔는데 여기는 더요. 자신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느냐 not only for himself but a fat for his posterity 그의 후손가 그래서 all mankind는 죄를 그 안에서 죄를 범하고 이제 그와 함께 타락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담은 개인 자격이 아니었죠. 개인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요? 공인이었어요. 퍼브릭. 퍼브릭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개인만 아니라 only 그 다음에 but also for 그의 모든 인류 태어날 후손을 위해서 했기 때문에 아담이 개인적으로 보면 그때가 왜 책임져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부패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의 본문의 내용은 영의 기능의 부패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봅니다. 탁월한 은사는 7이 여기에 탁월했고 이거는 타락의 과정을 설명을 했고 이것은 그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죠. 봅니다. 정반대로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름 끼치는 어둠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분하게 되어 심정과 심정과 의지는 사악하고 모방과 외고집이 자리 잡았고 그의 애정은 불결하고 말았다. 불결하고 말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마귀의 선동이 얼마나 속았다는 것도 마음이 너무 싫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담만이 아니라 지금 나도 우리도 이렇게 당하고 있으니 중생된 자가 맞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영의 타락의 결과는 영의 기능의 부패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겠습니다. Corruption. Crap 이론은 썩었습니다. 냄새 나는 뜻이죠. 그래서 본성의 부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영의 부패를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의의의 결핍이라고도 그래요. 의의의 결핍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하고요. 또는 본성의 부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교리 문답의 23문과 소교리 문답의 17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다음에 25문과 소교리 문답 18문으로 가보면 우리가 본성의 부패를 의의 결핍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아참 여기서 제가 하나 제가 빠뜨렸던 게 아담의 개인이다 개인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숙제에 대해서 하나 더 언급을 하는 것은 예리미야의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예리미야 31장 29절과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왜 우리가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당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예리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주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이들베르그 14문에 보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들베르그 14문인데요 우리를 위해 정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순전한 피조물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나? 여기서 말할 때 이에 전혀 없다라고 단언을 해놓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범한 죄로 인해 다른 어떤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물어서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하이들베르그 14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범한 죄 때문에 그 이후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그 죄는 유전되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한 그건 죄성이죠 죄를 범하는 그 습관이 우리에게 그대로 유전으로 일반 출생법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패가 되어졌고 의의 결핍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유전으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원죄의 유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부패 영의 기능이 부패했다라는 것은 타락 전 창조 시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제는 그 교제가 단절되어졌고 그것이 몰수당인 거예요 이제 그것을 중생으로 되찾아와야만 되는데 그러면 중생하기 전에 타락 후의 상태에서는 부패되어진 거잖아요 이것은 두 가지로 난답하는데 하나는 극단적 이기심으로 드러나고요 또 하나는 영적선을 영적선입니다 영적선을 절대로 바라지 않아요 spiritual good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만을 향해야 돼 있어요 하나님을 향할 수도 없고 향하지도 않고 싫어하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영적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토레이터 3사장 3 돌토레이터 3사장 3항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토레이터 3사장의 3항입니다 전적 무능력 타락 후의 모습을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잉태되어 진노의 자녀로서 구원하는 선을 구할 힘도 없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하는 선 바로 영적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하는 선은 바로 영적선을 말합니다 악에 치우시는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와 그것의 속박으로부터 죽어 있다 중생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없이 중생 없이는 본성의 타락을 계획하거나 개정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자발적으로 돌아가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영적선을 구할 힘도 없고 구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부패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한 것을 싫어하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만을 악행, 악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패성의 두 번째 뜻이에요 물론 이러한 것이 잘 드러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려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 이 두 가지가 극단적인 이기심과 영적선을 구하지 않으려는 부패성이 잘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 삶에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연구자용 2권 2장 1항에서 인간의 타락성에 대한 원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류를 여기에 볼까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위협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결성을 다 빼앗긴 인간은 적극적으로 게으름을 즐기고 의의를 연구할 능력이 없기에 오히려 무관한 것처럼 모든 주제를 취급합니다 두 번째, 달리 말하면 인간은 타락의 자신을 종속시키는 성급한 확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의 영예를 강탈하지 않고는 어떤 것이라도 자신의 것이라 사칭할 수 없습니다 이 두 바위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옳으십니까 이거는 2장 2장, 2항, 1항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부패성이 잘 드러나는 게 극단적인 이기심과 영적 선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것은 게으름과 성급한 확신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몰수당한 영예의 기능이 부패해져서 의예의 결핍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부패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영예의 기능이 부패했다 아담의 개인의 자격이 아니다 그리고 그 기능 하나하나를 이제 우리의 본문의 내용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면 마귀의 선동, 자유의지의 남용 충분히 아마 여러분에게서 답이 되어졌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는 눈먼 마음과 판단력이 흐려진 거죠 눈머로 있죠 판단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을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선에 대하여 아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단력도요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심정과 의지는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반하고 강한 자가 살아남아야 하는 재간을 부리기 시작할 겁니다 애정은요 불교라고 불교라하게 되고 말죠 이 점에 관해서 갈빈 선생이 가장 설명을 잘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1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제가 2권 2장에 대한 서론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타락의 결과가 우리의 마음도, 오성도, 심정도, 의지도, 애정도 다 지금 부패된 상황인데 갈빈 선생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봅니다 최초의 인간이며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의 범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선천적 부패성을 지니게 됐다 여기서 선천적 부패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니까 일반 출생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죄들만 행하는 인간이 된 것을 안타깝게 이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아우스티누스를 비롯한 정통신학자들은 노의의 의지라고 한다 1장에서 이런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살폈다면 바로 2권 1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의 결과로 선을 향한 영의 기능이 성돌이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자세히 살피게 된다 칼빈의 설명입니다 구원이나 선에 관한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게 됐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선을 말하는 것이죠 구분할 수도 없다 그 다음 영의 기능인 대표적인 기능이 의지와 지성과 이성인데 이 순서대로 1항에서 11항까지는 부패한 의지에 관하여 먼저 칼빈의 의지에 관한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패한 지성에 관하여 마인드를 말합니다 이거는 웨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18항에서 28항은 부패한 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인간의 전체적인 부패성을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영의 세 가지 기능 모두 철저하게 이기적이게 진정 자신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무지함으로 자신을 멸망시키고 만다 그런데도 철학가들은 대중을 어지럽혀 인간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의혹한다 대중은 이런 달콤한 감은 이슬에 눈물에 있다 거짓말하는 자나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가 하나가 된 셈이다 이건 2장 1항의 내용입니다 죄의 지배권은 온영에 이를 뿐만 아니라 자유까지도 깡그리 재강탈했다 인간의 선천적 부패성이 잘 드러나는 두 부분은 게으름을 즐기고 의에 대해 연구할 능력이 없기에 무관심하다는 것이고 게으름이라고 했죠 성급한 확신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 두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먼저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아야 한다 상실된 선과 배악진 자유를 갈망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율법이 요구된다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현주서를 깨닫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몰리떨어져 있는 것을 파악함으로 이 일에서는 되지 않겠다고 하여 인지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강렬한 이러한 것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락의 결과는 끔찍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에서 구원할 수 있는 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제 그분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하는 방법을 이제 여기 3사장에서 우리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2항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의 내용을 공부한 것을 읽고 2항에 대한 내용을 읽고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선동을 받아 하나님께 반항하고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타고난 은사를 상처라고 말았다 정반대로 그는 눈먼 마음과 소릅 끼치는 어두움 헛되고 왜곡된 판단을 수분하게 되어 심정과 의지는 사악하고 모방과 외고집이 자리 잡았고 그의 애정은 불교라고 말았다 그 다음 이제 우리 3항 2항이죠 2항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라코 인간은 자신의 모양을 가진 자녀를 낳았다 부패한 혈통은 부패한 후예를 낳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제외한 아담의 모든 후손은 기원적 풍모로부터 부패를 이어받았지만 펠라기우스파가 오래전에 주장했듯이 모방이 아니라 사악성의 번식으로 갖게 된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토리에이터 3사장 2항의 강의를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